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는 족불시민혁명에서 요구한 적폐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적폐 정산은 특정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사법 처리하거나 과거를 물고 늘어지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공정하지 못한 과거 역사와 사건, 정책,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적폐 정산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 나라 같은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빠른 시간 안에 정부 구성을 마치고 참개혁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는 개헌을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주도 개헌, 분권형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을 살려내는 개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화와 경제정의는 지역을 볼모로 삼아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해서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 정의와 지역사회 민주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화와 경제정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개헌은 내용의 경제정의와 지역차별을 가능하게 했던 적폐 정산, 권력 독정과 권위주의 정산, 분권형 개헌, 정단법 선거법 개정 등을 분명하게 적시하여 지역중심의 국가체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역시민사회도 지역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